2. 3. 3. 다시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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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이지. 야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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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 왜? 이리 와봐. 잘 왔지? 가자. 나만 공격해, 나만 타깃이야! 형, 괜찮아? 이거 족구야, 족구 아니고. 슬라이딩 하지 마! 여기야, 여기야, 여기야! 가자! 야, 이봐! 너... 야, 이거... 아유, 이거... 야, 이거 동생 데리지 마, 알아? 야, 진짜! 왜 뭐라고 그런 거지? 야, 절대 무리잡아! 그러니까 연습도 많으신데 너무 오버하지 마셔야죠! 하루가 나이를 생각하셔도 족구니 하시는 것이 족구 나은지! 아, 이 놈이! 아, 이 놈이 좀 조회 좀 다녀. 창피해 죽겠어. 아, 이거 허리나가서 허리. 남자 허리가 제일 중요한데. 뭐하는데 중요한데? 몰라서 물어, 임마. 그러니까 빨랑 장가가, 밤마다 너 더듬지는 마이구. 근데 이 자식이 내가 너는 죄 더듬았다고 그래, 임마! 아무튼 변태야, 변태. 송변태. 뭐, 변태? 널로 와. 이게 형한테 말하는 뻔세하고는. 야, 야. 어린애 듣는다. 말들 좀 굳게 못하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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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이제 갖고 왔어, 갖고 왔어, 그냥. 너? 너? 너, 너. 너, 너. 땅 너. 왜요? 우리한테 뭐 할 말 있어요? 길 좀 비켜주시죠. 댁들이 이렇게 일렬 횡대로 걸어오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힘들잖아요. 하, 참나. 야, 야. 비켜달라신다. 이를 태면 이게 뭐 주차십이 이런거지.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쫙 주차했으면 다른 차가 못 지나가시잖냐. 야, 비켜드려라. 자. 아침 운동 가나 보죠? 같이 운동할 사람 없으면 좀 더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족구하시든가. 아니면 나중에 배드미트 칠래요? 우리 언제 돈 내기 합시다, 돈 내기. 아니면 술 내기 할래요? 이사 왔으면 이웃사촌인데 언제 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야, 송대풍. 왜? 들어가자, 어? 아니, 이제 이웃사촌이니까. 들어가자고, 인마. 아니, 왜 아침부터 숨질이야?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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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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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너희 들어오냐? 예. 아버지, 안녕히 주셨어요? 네. 아버지, 안녕히 주셨어요? 아버지, 다녀왔습니다. 어머나. 어머나. 야, 어서 씻어. 회사하고 학원 가야지. 네. 어머니, 저희 다녀왔습니다. 어머니? 엄마, 엄마... 아, 이 애가 왜 이래 징그럽게? 그래, 어서 더 씻어라. 밥 먹어야지. 저리 좀 다, 이 녀석아. 엄마, 엄마, 형아가 나 때렸죠? 나 아파. 형아 좀 때려줘. 형아 좀 때려줘. 형아가 엄마, 고루 여기도 때리고, 여기도 때리고, 여기도 때렸어. 엄마, 형아, 때려줄 거지? 응? 저리 좀 다, 이 녀석아. 왜 엄마, 바빠는 데 와서 그래. 아, 형아 좀 때려줘. 때려줘. 내가 때려줄까? 내가 널 언제 때렸다고, 내가? 엄마, 계란으로 해 줘. 형이 형한테 나 맞았으니까, 그거 먹어야 돼. 계란으로 해 줘. 아이고, 계란 하나 얻어먹을 아침부터 별 짓을 다해요. 어따가 나와, 너. 아, 아, 나를 안 와. 형아. 뭐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, 뭐. 아주머니. 왜? 계란후라이 할까요?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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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나! 아휴. 하니. 하니 나왔어? 언니는? 한방에. 운동하고 오는 거야? 예아. 오빠는 운동을 오토바이 타고 해? 그게 어디 오토바이가 운동하는 거지 오빠가 운동하는 거야? 아침마다 보는 거지만 볼 때마다 진짜 웃겨. 그러지 말고 나하고 여기 뒷산 가자. 금방 갔다 왔는데 무지 좋더라. No. 왜? 난 산 마운트 싫어해. 왜 싫어? 너무 느려서 싫어. 그럼 뛰어가면 되지. 수지, 너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5km로 다니면 한국말로 복장 안 터지겠니? 그러다 사고 나면 오빠 머리가 깨진다는 걸 아셔야죠. 머리 깨진 한이 있어도 복장 터지는 일은 안 해. 기가 막혀. 내가 오빠 때문에 시집을 가든지 해야지 진짜. 뭐 시집? Oh my god! Oh my god! Oh my god! 실컷 키워놨더니 뭐? 다른 놈한테 시집을 간다고? Oh my god! 엄마가 키웠지 오빠가 키웠어? 맘이 야채 가게에서 일할 때 내가 학교 갔었어. 맘이 세탁소에서 일할 때 내가 업어졌어. Oh my god! 학부모가 학교에 오토바이 타고 왔다고 내가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데. 아무튼 딴 놈한테 시집을 간다고. Oh my god! Oh my god! Oh sad! Oh 슬퍼! 여자는 정말 부지런한 일이야. Oh my god! Oh my god! 뭐 하는 거예요? Oh my god! Oh my god! 내가 시집 간다고 했더니 이래요. Oh my god! Oh my god! 아유, 참. 언니, 저 출근해요. Oh my god! 아유, 참. 아유, 이 녀석들. 밤새 자만 자고 떠들더니 내 이럴 줄 알았어요. 언니, 애들 어떻게 해야지 저러다가는 한 달 지나도 시차 못 마쳐요. 애들 학교 안 보낼 거예요? 조금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죠. 걱정 말고 빨리 출근해요. Oh my god! 아유, 우리 오빠 진짜 못 말려요. 언니, 저 가요. 잘 다녀와요. 네! 주지, 갔어? 네. 아니, 근데 걔는 왜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빵을 먹고 그래? 이렇게 맛있는 나물인데 말이야, 응? 왜 하니? 아니에요. 하니, 요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. 무슨 일 있어? 무슨 일은요? 어서 식사하세요. 응, 알았어. 아,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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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여, 여기요? 아니, 거기 좀 위에. 여, 여, 여기요? 아유, 좀 잘 좀 붙여봐. 아침에 죽거다 삐끗해갖고 아파 죽었단 말이야. America 스태here. Where'shas ? Like힘? bia